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인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병자들을 많이 소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거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그거는 개혁이오. 그때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들어볼 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참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치학전의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3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서 교회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많이 소란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당시는 제자훈련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배움은 안 배우고 CCC에서 우리가 순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을 거의 농촌 제자훈련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자립되고 일꾼도 세우고 그리고 저는 한 구로동 쪽이나 공단, 아주 어려운 이웃들 있는 데 가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대산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전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도저히 전임자가 두 달 됐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대산에 저희 둘이 우리 아이 하나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들은 있는데 성도가 없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전도를 해보니까 뭐 열흘대도 20일대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아하 어린이들을 향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척을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공부시키면서 주일학교부터 사실은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13년이 되어서 이제 올 총주제가 비전 2002, 새생명 배가 역사라는 그런 총주제를 가지고서 벌써 10년이 넘어서 이제 우리 저희 쪽에도 한 65달 안에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장애는 한 500명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하고 유치부 미치학 전 자녀들은 한 250명 초등부 자녀들은 한 22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거의 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한 500명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이런 한 중형주회라고 그럴까요 우리 시골에서 볼 때는 좀 크다고 봐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형주회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까지 목회를 23년을 하면서 지금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하, 이건 어린아이 하나를 바로 길러놓고 성도 한 분을 바로 키워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는데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카드에 뭐라고 붙어있느냐 하면 그때가 한 5월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프랑카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저의 집 고추면은 우량 묘목 생산의 선부를 간 집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옆에다가 하나에 30원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 그냥 무섭게 넘어갈 일이지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새신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좀 신경을 쓰는 목사로서는 그게 제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왔어요 옳지! 아 놀랍다! 이러면서 저의 집 고추면은 우량 묘목에 생명을 걸었다 제 목표의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더듬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양육시켜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승부를 걸어야 되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바로 길러기 위해서 내가 승부를 좀 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을 하여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 대처가 88년 제가 7월 15일 예측했고 제가 9월 15일날 아무도 없는 곳에 부임해서 92년도에 교회를 다시 한 20평 남짓하는 데서 하다가 옮겨가지고 한 600평 정도 땅을 사서 거기에 96평 조립식을 짓고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그 장소가 그냥 차버렸어요 차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지를 좀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의 이 벼랑, 이 산이 있는데 이걸 안 사시려냐고 그러냐고 앞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예, 저는 땅이 좀 높여지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조금 힘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 땅을 기왕에 다른 분 주느니 목사님한테 드리겠어요 그럼 얼마에 받으시려고 그래요? 15만원은 받아야죠 그래서 먼저 땅은 35만원에 샀는데 그 땅을 15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선생님, 기왕의 선생님도 교육에 몸을 담고 계시는 교육자이시니 그 좀 한번 싸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죠 뭐, 얼마에 드릴까요? 한 10만원이면 좋겠는데요 이래서 10만원에 2,800평을 사서 전부 3,400평이 됐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그때 당시는 이제 7분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는 중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한번 그 사업을 해보자 이 지역에는 공단도 있고 서산이 지역에도 나가서 많이 살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 이유도 없고 그러니 이 계획에다가 한번 우리 어린이집을 짓든지 유치원을 짓든지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은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담당하는 데가 보니까 다 티오가 찼어요 그래서 도저히 되질 않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립 유치원을 지키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혀 유치원을 해서 무슨 이득을 남겨본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해가지고 젊은 우리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로 기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건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6개월만 우리 천주교회에 보내주면 그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천주교회에 온다 제가 이 소리를 실망을 하면서 쭉 돌아다 보니까 몇 가정이 어린아이들이 그 전에 부모님이 천주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천주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너 아빠하고 엄마가 전에 천주교회에 다녔다 그러니 너는 교회 가지 말고 천주교회에 가가라 이래서 천주교회에 간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먼저 살던 집 동네에서 천주교를 한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여기에 와서 전도돼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그 친구 따라 가지고 어? 나도 천주교회 전에 갔었어 그러면서 또 천주교로 돌아가 있어요 저는 상당히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안 되겠다 어려서부터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저희 교회는 사실 고등학교만 되면 다 나갑니다 거의 다 우리 지역이 다 이 중소도시로 다 빠져나가요 뭐 여기 천안으로 공주로 대전으로 그리고 안산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전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뭐를 키워 가지고서 분양을 그냥 무료 분양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그 신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면서 이거는 꼭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깨끗한 곳에서 그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믿음 그리고 바른 교육 여기서 큰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그 아이들의 장래가 바뀌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가 미래교회를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미래교회 설계는 바로 유치원이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치약 아동 오늘 미치약 아동을 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치약 아동은요 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3세 이상 학교 들어가기 전의 자녀들을 미치약 아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치약 아동은 아동 교육기관이 지금 여러 교육과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그 유치원은 제일 처음에 독일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육기관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보육기관 중에 어린이집은 보사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원은 그냥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멀티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렇게 여기다 갖다 놔주시죠 예 한번 그 다음은 연결보시죠 예 이건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비전 2000이 세상인명 배가 역사하고요 60다락 청년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양육을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첫걸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걸음 그 천주교를 가느냐 아니면은 절회를 갔었느냐 아니면은 그 엄마가 아빠가 어딜 갔었느냐 그 목회를 해보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많은 어린이들이 일단 교회로 취학전에 올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미치학 아동이라고 하면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유치원을 하시려고 할 때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자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를 내주는데 그 유치원을 인가 내주고도 사실은 지금은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세민들 영세민들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오면 월 수입 지금은 아마 한 백미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자녀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원비의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직장인들 자녀들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범적인 유치원 그 유치원은 아마 조금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유치원도 정부에서 전액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은 여기는 어린이집을 가리켜서 어린이집하고 타가서인데 이 어린이집은 전에는 지원을 좀 그래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마 지원이 많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지역의 시면은 시청 사회복지과에 가면은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담당자하고 서로 정보를 받고 교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에 신청을 해서 아마 받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 타가서는 지금 거의 아마 가정적으로 해도 아마 허가가 잘 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이 선교원은 그 지역에 선교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연합회에 아마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선교원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원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법으로 볼 때는 선교 차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유치원 커리큘럼 가지고 하시는데 아마 그 천안 쪽 같은데 천안까지만 해도 또 우리 서산에도 그렇고 계속 교육청으로부터 선교원을 하시지 말고 유치원으로 바꿔서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또 벌급까지도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천안 쪽에 이제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어린이집, 타가서, 놀이방 이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선교원이 이 미착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학원들 또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놀이방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음악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미술학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고 미술을 가르치시는 가정들이 한 열 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즉, 우리 대산 지역의 인구가 만 오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웅도 섬까지 해서 시골 전부 다 해서 만 오천 명 그 만 오천 명 중에서 미착 아동들을 내보니까 한 천사백오십 명이 됐습니다 천사백오십 명 그 천사백오십 명 가운데서 사립유치원이 다섯 개서 다섯 개서의 547명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이 현대 정유에서는 무료로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현대 석유화학에서는 그 건물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또 두 가운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고 또 병설류치원이 이제 그 네 개서 병설류치원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다섯 개서의 547명 병설류치원이 네 개서의 92명 어린이집이 다섯 개서가 있는데 248명 그리고 교회 선교원이 있는데 한 개서의 60명 이래서 947명이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한 500명의 어린이들은 어려워가지고서 못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거의 학원이나 이제 이런 데로 빠져서 다니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저희 교회에는 한 157명 지금은 이제 두 명이 더 원 6대반에서 한 180명인가를 받았습니다 180명인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교육방심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180명을 줄여가지고서 159명, 157명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7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역시 그 서산시, 우리 대산읍으로 볼 때는 저희 교회에서만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이 서산시 전체로 볼 때에도 저희 교회가 사립유치원 전체로 볼 때 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회사에서는 유치원에서 볼 때 제일 많이 모집을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작년도만 해도 교회의 유치원이 사실은 자비량으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 교회가 유치원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것도 또 어려워가지고 유치원 원화수를 줄여가지고 30명, 서산시 그 안에 30명 데리고서는 또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1450명의 어린이 가운데 약한 500명은 다니지 않고 947명만 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길러지는 아이들은 16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에서도 집사님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양육훈련을 사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미술 지도하는 그런 분들 또 음악, 피아노 학원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역시 개인적으로 가정에다 데려다 놓고 다 제자훈련 사역관까지 마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2800평 이 대지후에 이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 보면 사실은 이 교회는 깡통교회입니다 교회는 96평이거든요 96평인데 지금 예배를 우리가 산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산부로 드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렇게 짓고 한 1년, 2년 있다가 이게 이 예배당에 차가지고 또 본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참 아우성이었었는데 그때 아니다 우리는 본당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항구적인 양육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그 봉사가 없으면 안 되겠다 사실 그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 직장 가고 그 자녀들은 뭐 그 좁은 골목에 서산까지는 나갈 수도 없고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린이도 다 차이죠 학원도 다 차이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애들이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그 연초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를 방황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애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우리 이웃들 애들까지라도 한번 그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유치원을 지어놓고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전날 벌써 아침 10시만 되면은 그 부영들하고 와가지고 텐트 가지고 와서 식사를 거기서 밥을 지어먹어가면서 이틀 하루 반 이상을 꼭박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식을 그 교회 유치원에 넣기 위해서 장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아 여기 들어오셔서 편히 여기서 식사라도 해서 여기서 잡수시라고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저희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몇 번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니까 그게 전도되는 것은 참 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됐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IMF 왔을 때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지금 저렇게 산이 지금 벼랑인데 여기 2800평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전부 다 다 메꿔가지고서 형질병형에서 메꿔가지고 지금 유치원에 기공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가 지금 꽉 차있어가지고 깡통교회가 차있는데 유치원 3층을 240평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들이 목사님은 미쳤다는 거예요 어떤 저희 집사님 한 분은 와가지고 저는 절대로 유치원 건축하는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때는 내 마음이 출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공식 예배 드리고 이제 유치원이 지금 지어져 갑니다 한번 남겨보세요 지금 이제 유치원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3층으로 지어지고 앞에 지금 또 다시 지금 정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유치원을 150평을 153평을 짓고 보니까 부족돼요 너무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또 유치원을 또 질려고 지금 복토를 해가지고 프로도자 지금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회가 이제 이 정도 지금 교회가 있고요 여긴 지금 유치원이 있고요 지금 이 앞에 지금 이 조립식 건물로 이 유치원이 지금 다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운동장이고요 이 지금 길이 이제 이쪽으로 길이 나와있고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망일산이라고 여기 공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한 500세대 되는 풍림아파트가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현대 정유 현대 정유 현대 석유 이제 사택이 한 1200가구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전원의 유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산 이쪽에서 유치원을 볼 때 제일 전원의 유치원이고 또 차가 우리 유치원을 위해서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 차를 다섯 대 샀는데 45인승 두 대를 올해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32인승 한 대 있고 봉고차 두 대 또 이제 사고 그래서 그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차도 아주 제일 베테랑 되시는 집사님들 두 분이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든 그 지역 불신 분들도 대산제일교회가 정말로 어떤 신리를 보지 않고 이 어린이 양육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는 사실 원비를 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 받는데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거기에 무슨 교통비라든가 무슨 뭐 서울 뭐 여기 여러 간데로 이제 견학을 하고 등산을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갑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작년도에 유치원에 지원한 것이 한 3천만원 정도 순수하게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대산제일교회에서 이제 2,800평 대지를 구입해서 한 240평 건물을 짓는데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6억 정도는 지금 빚을 다 갖고 한 6천 정도 남았습니다 6천 남고 그동안에 계속 그쪽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불신 주민들이 그리고 그 회사에서 대산제일교회에 그러면 아 대산제일교회는 그 일을 많이 하고 그 우리 애들 분에도 참 어떤 다른 유치원 다른 교육 그런 것보다도 참 깨끗하게 잘해주더라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이 호감이 바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야 너 교회 나가려고 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대장 유치원에 있는 대산제일교회에 가가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어린아 한 명을 저희 유치원에 왔을 때 출석일수가 180일 유치원 180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250일 이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방학 때도 이제 특강을 하고 방학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집에서 쉬지만은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공식적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이제 저희 교회에 멀티를 이제 올해 한 3천만원 드려서 이동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동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 및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또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여튼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 유치원이 기도를 공식적인 기도가 300회 거의 불신자 아이들이 반 이상이 저희 교회에는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믿는 애들은 안 받고 불신자 애들을 우선 이제 받는데 공식 기도가 300회 예배는 100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중심에서 하는 그 일은 보통 7, 8회 이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단결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가족 등산대회를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 등산대회를 하면은 그 불신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까지 다 옵니다 왜 오느냐면요 그때 무슨 등산대회 하는데 점심을 싸가지고서에 뭘 싸가지고서에 안 하고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전부 다 다 준비하고 그리고 차를 최상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은 코스를 창에 놓고 처음에는 애들이 막 헐떡헐떡하니 막 못 간다 막 얻어든다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아이들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들보다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대장 유치원 대산질기 대장 유치원 애들은 등산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뭘로 아느냐 하면은 학교 가서 운동회 때 1등 하는 건 대장 유치원 애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등산 대회를 공식적으로 두 번 하고 또 저희들끼리 다니는 건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이제 또 산이 있고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서 매 아침마다 산책을 또 이제 하죠 또 이제 가족 운동회를 합니다 가족 운동회 가족 운동회를 하는데 이 가족 운동회는 아주 가을 되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또 학부염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저희 교회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회를 한 두 번 두 번 정도 세 번 했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 가족 운동회가 대단하던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인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성도인들을 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 이웃들과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운동회를 통해서 아주 인화단지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샤론의 집이라고 노인들, 양노원을 고정적으로 찾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학생회에서 계속 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우리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샤론의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그 아이들이 뭐 사갖고 가가지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입고 할머니들에게 볼도 무벼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이웃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가서 또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그 관찰, 견학, 농장에서 이제 가가지고 하는 일, 공장, 시장, 각 기관을 이제 보는 일 이래서 이 대장유치원, 저희 교회 유치원 특징이 많이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등산을 시키는 일, 또 운동회를 하는 일, 또 매일 하여튼 매주, 거의 매주마다 교회 차가 반별로 아니면 두 반을 합해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회 차 전체가 다 나간다든지 그것도 부족되면 이제 저희들이 임대내가지고 해서 이제 간다든지 이래서 뭐 서울, 서울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견학을 시키니 그 아이들이 대단한 면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교회를 안 오면은 못 견뎌요 어떤 분은 말이죠 여기는 지금 우리 저쪽은 유치원 애들이 지금 성탄절 때 별도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이것도 축하 행사 부모님들하고 지금 또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축하 행사를 우리가 성탄절 되면 두 번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하고 교회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세 가족들 이제 뭐 거의 이제 유치원 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전도 돼가지고 나와서 세 가족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 유치원 애들이 치약반이 돼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또 아마 그 여기 부활절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교회에 가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성겨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부형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눈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많이 시키느냐 오기만 하면은 찬송 오기만 하면 전도 그냥 간다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된 교회냐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애당처에 들어오실 때 교육청에서도 매주마다 특별 종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부모님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수긍이 됐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올 초파일 날 절에 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불공을 드리는데 그 불공을 드리면서 그 절을 막 이제 하고 얘 너도 이루와서 절해라 절해라 그러니까 아 애가 절 뜨래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이제 한두 곡 하면은 그만하겠지 그랬는데 아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절을 하다 말고 애를 데리고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아주 불교에 아주 그냥 심취됐던 그런 부모님들이 바꿔가지고서 교회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뭐 이건 특별히 뭐 한두 명 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으로 다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이제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작년보다도 올 아이들이 확실하게 더 생활이 반대되어졌다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집에 오기만 하면은 벌써 그 전에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가 할 것도 잘하고 교회 갈 때는 엄마 아빠를 오히려 가자고 흔들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너무너무 활달해졌다는 거예요 마가범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교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처음에는 교자씨 한 알이야 너무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겨자씨는 배추 두 가지 종류더만요 한 배추씨 정도 그 정도 되는 씨더라고요 그런데 겨자씨가 그 갈릴리바다에 그 팔복산 올라가는 데가 쭉 올라가는데 그 겨자나무가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크면은 한 2m 3m까지 올라가고 한 1.2m 1m 이상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막 지적이면서 노래를 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뭘 하겠느냐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자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는 제가 개척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 아마 한 첫해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첫해 둘째 해 제가 88년 9월 15일날 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의 어린이들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자 그때의 어린이들이 지금은 어 여기가 이제 이번 유아부 유아부 그러니까 어 치학전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한 겁니다 이 치학 후에 이제 주1학교 초동 1,2,3부는 이제 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여기 안 넣었습니다 자 전에 그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치학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그 대산에 다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 사택에서부터 그 지역에서부터 교회 28교회가 있는데 16교회를 거쳐가지고 제일 끝에 우리 교회입니다 제일 끝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이게 부모님들하고 이게 선생님들하고 이게 나온 겁니다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73명인데 그 73명 가운데 지금 이 지금 유아부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유아부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어 이거는 이제 그 영아부 애들 영아부 애들만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사 일부분만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어린 아이 몇 명이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들이면 그냥 10년 정도만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커가지고 제가 20년 23년이 됐는데 그때 주일학교 했던 애들이 커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컸던 아이가 커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직장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서 가는 데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간 것을 정 어려우면은 여기로 와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운전을 배워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넘겨보시죠 네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하는 속에서 그 아이들 이제 이거는 저 그 뭡니까 솜사탕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성경학교 할 때 여기는 물놀이 이거는 이제 영아부 아이들 어리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샘처럼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노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 조선옥 집사님이 선생님이 지금 기도를 이제 애들하고 오는 겁니다 여긴 뭐 저희 교회에 그 가정의 달에 모범 가정 이 가정 전체가 다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토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장학금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 지불을 매해 이렇게 하는데 이렇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저희 교회에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가서 해주고 양로원에 가서 이제 해주고 복지원에 가서 이제 해주고 의료원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발 닦아주고 대화 나눠주고 이제 호스피스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개인 가정에 가서 거동불농 그 이웃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뭐 옷도 입혀주고 뭐 해줍니다 이런 가정을 이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열매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들이 거의 다 또 전도돼가지고 또 나왔어요 나온 것이 보통 한 심리이심이 되는 속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거기 손을 가지를 못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차가 새벽부터 돌아오면은 두 시간 돌아가지고 이제 옵니다 섬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예 요거는 저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갔던 데고요 요거 화면이 좀 흐려가지고 요거는 우리 저 전교인 수련회 바닷가에 가서 신두리 해변에 가서 찍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유치원 신나는 가족 운동회 할 때 이제 그 아마 앞에 먹을 때 찍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거고요 예 이제 요게 아마 마지막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가 요 사람이 요게 최상목이라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최상목이라는 학생이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예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는 그 동생들이 네 명 있었어요 전부 다 위치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갔다니고 우위로 누나가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전도해서 저 학생이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 동생이 이제 요 최상필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자 저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 아들입니다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가 요셉이 낳을 때가 이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감사환금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환금으로 해서 최요셉 그래서 무슨 감사환금을 최요셉이라고 했나 그랬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환금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게 낳았어요 낳는데 참 요셉이가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유치원 다니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이에요 자 저 학생이 주1학교 학생이 커서 학생이 되고 학생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커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안수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된 속에서 지금 차를 이제 대형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테니까 말씀하세요 차라도 거꾸로 운전을 해서 제가 4킬로를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 저는 그걸 너무너무 실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가 낳았는데 이제 그저께 지난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식구들 야 너희 엄마하고 너희 아빠하고 너희 누나 다소미하고 다 올라라 그리고 그 주1학교 학생에서 커서 그 애들 난 그 집사님이 또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왔어요 야 우리 저 이 운동장에서 우리 가족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밤이 말이죠 식구들이 다 그 집 애들 요셉이 하고 요셉이 누나 다소미하고 요셉이 아빠하고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편차가지고 밤에 축구를 했어요 자 이 유치원에서 또 교회에서 한 영혼이 잘 성장을 하니까 5년 10년 되니까 금방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어린이 양육사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치학 유아반이 230명 이번엔 220명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10년 지났다 그러면 이 유치원 미치학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1,5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뜰을 밟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가겠다고 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500명 미치학 아동들이 커서 자라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이 다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100분의 1이나 우리 교회에 남아서 일을 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아마 중소, 시골, 도시, 세상으로 그들이 다 흩어져 나갈 겁니다 21세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 양육, 이 보육,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처음 해봤습니다 대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받느냐 하면 그 집집마다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요 보통 3살, 하반기 돼서 4살, 5살, 6살, 6살은 벌써 늙었다고 그래요 우리 유치원 애들 중에서도 5살, 6살은 애들이 벌써 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가서 본 것이 전부 다 집집마다 애들이 컴퓨터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하고서 가서 머리 쓰다듬어 주고 가서 보니까 뭐 게임을 뭐 한다든지 뭐 만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거 하는데 어떤 부모님은 말이죠 그 아이가 그거를 너무너무 그렇게 봐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그냥 병까지 들었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요 이거는 전부 다 채팅까지 다 합니다 채팅까지 다 해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중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우리 채집사님이 그런거에요 수련회를 데리고 이제 우리 노예에서는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데 저한테 와서 아주 특종 놀랜 이야기를 하더라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래? 허우 나 아주 애들한테 별소리 다 들었어요 무슨 소리 애들이요 딱 오는데 야 너 그거 봤냐? 봤어? 너 몇 개나 봤냐? 아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별표를 붙여놨어요 뭘 봤느냐고요 애들이 그 나쁜거 있지 않습니까 뭐 cd 무슨 뭐 나쁜 그런거 그 사진 그거 그러고서 저희들 학교에서 돌아다닌다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님 애들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21세기에 적어도 1세에서 4세까지가 50% 인격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세에서 7세 치학전 7세까지가 거의 한 7세 8세까지가 30% 30%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 8세 전까지 거의 75% 내지 80%가 모든 것이 골격이 잡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20%는 이제 나머지 성장하면서 자란다는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미치학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답이 나왔습니다 조회교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늦고 교회의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그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엄청난 실공간을 초월한 그런 많은 공예에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빨리 교회 유치원에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발휘해줘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되고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부흥되는 것은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되더라구요 열심히 하면은 돼요 전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하고 하여튼 생명 걸어놓으면은 부흥이 안될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 올해 그렇게 어려운데 다 지금 건설팀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IMF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현대는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해서 120명이 올해 등록이 됐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58명인가 60명 등록이 됐는데 올해는 벌써 60명이 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자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은 성장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 훗날 5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엄청난 이 변화가 있는 속에서 이제 어지간하면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은 다 나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은 이제 애국 다 나갑니다 미국 다 나가요 뭐 어학연수니 무슨 공분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전도 그때 다 커가지고 전도해서 되느냐 뭐 되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좋은 일꾼다운 일꾼 어느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자는 95%가 주일학교 때 다녔다 90% 이상이 주일학교 때 다녔다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이 어렸을 때 이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타가소라든지 무슨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교원이라든지 이때 이때 우리 교회가 아주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잡아주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 그 이웃 동네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저의 교회가 골로스에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우리가 어린 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 사회에 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고 그 가정에 우리가 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우리 미래를 우리 미래 교회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나와서 해보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제가 교회에서 부지런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아는데 이 유치원 여행은 4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헐말은 많이 있지만은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